자 리그모 이어서 가야죠 저번에는 편집할게 많아서 고양이랑 떠드는 것만 듣다가 껐는데 오늘은 쭉쭉 플레이해서 분량을 쭉쭉 뽑겠습니다 그래서 뭐하는거죠? 떠날 준비를 하자 준비가 되면 출발하자 아 가자 아 그냥 나가면 되나? 어 나가면 되네요 생각을 알아보자 아 야 안서? 너 왜 갑자기 후드 안쓰는거야 야 어디가냐? 아 나 쟤랑 놀아줄시간 없는데 야 나 바쁜사람이야 그렇지 넌 통편집이야 뭐하세요? 이럴시간 없어 서둘러야 돼 괜찮아? 맞아 이렇게 연애하면서 다녔던걸로 기억하거든요 개구라치고있죠 지금 15,000골드면서 니 탓이 아니야 엄마 이름 C군이야? 야 무슨 비타민제 이름같다 야 그럼 얘는 여기 앉으려고 왔는데 드래곤 만난거야? 재수 더럽게 없네 오늘 운세가 안좋은데? 빨리 가자 니 말 어디있어 아 이건 말소환해주는건가봐 이스트마치로 가자 이거 그냥 이스트마치로 가면 알아서 오겠죠? 무슨일이야 그럼 들어가 난 보고있을게 그 장면이잖아 오자마자 0점가? 어디갔냐? 너 잠수한거 아니군요 머리만 동동 내놓고있죠? 가보자 야 어어억 씨발 어 드디어 왔군요 언제 옷입고왔냐 난 아무것도 못봤어 상처는? 상처가 아파 지톡한 상처구만 아까 등뒤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왜그렇게 된거야 앉아서 얘기하자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자기 옛날 얘기를 해주네요 아 옛날부터 이제 검술과 전투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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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하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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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하자. 오케이. 렛츠.. 다음엔 옷 입고 씻어. 편집하기 귀찮으니까. 아.. 점이 보이죠? 어어어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왜 저렇게 많죠? 15,000골드인데 많아야, 당연히. 그렇지 25레벨도 있어 이거 인첸트 된 무기야 어디서 아 잠깐만 좀 치사한걸 잠깐 원거리 없냐 혹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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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부터야 어 원거리 데미지 엄청 세다 레벨은 낮은데 잠깐만 잠깐만 왜 이렇게 빡세 왜 이렇게 빡세 뭐야 오우야 밸런스 칼같이 맞췄나봐 딱 재밌게 맞췄는데 하지만 템빨 앞에서 가차없죠? 나 지팡이 많이 나왔거든요 무드머리가 16개 아까 25짜리 있었는데 야 벌써 오린이야? 만어 만어 지팡이 만어 과급러야 아니 지팡이 왜 이렇게 안지워져 왜이러 이거 고장났나? 왜이러지? 그렇지 야 역시 미세먼지 포탑 좋아요 아 얘 때릴 뻔했네 파밍 좀 할까? 어 오크제 백발 오크제는 언제나 환영이야 나 이거 먼저 써버리죠 엘프제 먼저 전에 먹은거 안지의 가방에서 나왔었죠 가방이란다 상자에서 숲에서 윈도엘룸으로 향하자 숲에서 일기 1편 2편 다양하게도 찍었네 뒤에 있는 벽돌 배경은 뭐야 어우 좋아 일어났죠 가자 윈도엘룸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우 들어왔습니다 쎃 텐들일 세트리 찾아서 이야기를 나누자 가자 여기 건물에 있네요 쎃 세트리 얘기좀 하자 얘기좀 하자 반지 얘기해주고요 그렇지 요리를 더럽게 못한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너가 계속 더빙으로 말해주니깐 너무 편하다 야 단지 주인 찾는데 도움이 될만한거 없을까? 돈 좀 줘라 아 돈 주죠 탈모들이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어떻게 됐어? 나는 이제 챙길 수 있는 걸 챙겨서 떴다 고마워 고마워 그렇지 너희 거기있어 얘랑 나랑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친근하게 넘어간 겁니다 같은 블랙고블린이기 때문에 가자 어 이야기 나누래요 명단 찾으러 갑시다 바렌다르가 너를 그곳에서 구출했다고 들었어 내 생각에는 그래 너를 그렇게 친한 것들 아니지 야 너희 여기가 안 돼 그래 너를 그냥 죽을거니까 그냥 그냥 죽을거는 것들 그냥 좌우한 것들 그냥 좌우한 것들 혼자 쳐들어갈 생각을 하다니 말이야 응 나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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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지 내가 내가 죽을거지 나 참고해야 될 것들 나는 것이니 나이 4학년에 나의 삶에 있던 것들 나의 삶에 있던 것들 아,من clause 아,알았어 화내지 마 죄송합니다. 나도,싶은 tablets 난 또한 그런데,한진 정말 마음에 들어보고 싶어요 내가 정말 좋아한것 같아요 어디 야 너도 오랜만이다 야 같은 대머리인데 니가 나 지금 지켜주면 안되냐? 고용하면은 같이 데리고 날 수 있나? 얘랑? 아 거기서 마치겠다고?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